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시작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나니 개시를 따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라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한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한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만약에 우리 앞에 훌륭한 요리사를 통해 잘 만들어진 요리가 놓여 있는데 이것을 내 생각대로 다른 양념을 추가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요리의 진짜 맛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문은 14년 후 시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개시를 따라 에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들의 사역의 결과들이 헛되지 않도록 에루살렘 전체 교회와 사도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는 다메석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사역의 결실이 맺어지고 나서 14년이 흐른 시점에서 에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보문은 단 한 절에 14년을 합축하고 있지만 이 14년의 기간 동안을 바울은 다름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이 14년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기간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았지만 오직 복음만을 위해 걸어왔던 기간이 14년이고 이렇게 수고한 복음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 에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되면 이렇게 단 한 줄로 추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격된 인생 안에 우리의 삶의 결실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며 이방인들에게 심은 사육의 열매를 가지고 에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어떤 모양으로 살고 지금껏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가운데 잘못된 교사들을 통해 이 복음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는 사상이 스며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한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 외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다시 율법의 노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에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바울이 독당적인 결정이 아니라 개시를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개시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전했고 그 사역의 열매 역시 주관적인 확신과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되어지고 공인될 수 있도록 개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역의 결과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오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 한걸음에 14년을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도에게 한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흔들려는 시도를 분별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그 모습을 다르게 바꿉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패턴은 사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고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가 가진 진리의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한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 앞에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순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진리 외에 어떤 모습과도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만 굳게 서 있기를 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에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사역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에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동생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력은 없지만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유 앞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의 다양성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인정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의 구제에 바울이 힘써 일했던 것처럼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역시 보금 안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성기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보금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금의 완전함을 믿고 보금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이웃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으며 함께 아파하고 믿음으로 성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